대구 북구의회가 3.1 의장단 선거를 통해 3선의 이동욱 의원과 초선의 한상열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.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이동욱 의원은 주민들 모두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열린 의회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. 8대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는 3선의 이동욱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. 이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이정열 의원을 누르고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. 6대와 7대 북구의원을 지낸 이 신임 의장은 지난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북구의회에 다시 입성했고 후반기 의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. 또 우리 의원님도 부담없이 우리 사람방처럼 의회가 오픈되어서 회기 중에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 의회에 사람들이 더 나아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당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장 선거는 임시백 해외 전 김기조 의원이 후보에서 사퇴하며 양자대결로 치러졌습니다. 결과는 13대 7.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통합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이 신임 의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겼습니다. 이어 한상렬 의원과 김상선 의원이 맞붙은 부의장 선거에서는 한상렬 의원이 당선됐습니다. 결과는 의장 선거와 같은 13대 7. 부의장 선거 역시 임시백 해외 전 최우영 의원이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표분선을 막았습니다. 전체 의원들이 다 같이 한 걸음이 가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. 도와주신 의원들 열심히 심부름 역할을 하겠습니다. 한편 북구의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후반기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치릅니다.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.